강아지 인절미 강아지 인절미 랩 디미 루아 응? 쫄미야, 물 마셔? 예스 이거 물 마셔도 되는 거예요? 네, 이거 산에서 타고 내려온 일곱수라서 여기서 도롱명도 살고 그래요 쫄미 이리 와 심심하면 여기 밭에 가서 놀기도 하고 팬분들 사랑 많이 받으면서 시구 생활 평화롭게 잘하고 있었어요 ité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시골 강아지인데 많이 다 보셔서 감사하고 또 신기하죠. SNS에 얘 목욕 어떻게 시키냐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조상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조상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조상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여보세요? 하하하하 빨리 집에 가자, 이리 와 왜 냄새 맡아라? 유! 안 좋아하네? 가봐 쫄미, 밥 먹자, 이리 와 하하하하 일리 와 이리 와 으응, 이리 와, 이리 와 으응, 이리 와, 이리 와 으응 감사합니다.